아 예 신나게 돌아다 신나게 신동입니다. NC팀 육사 대충해. 굿바이. 신동팀 승리! 여러분들 즐거워요 오늘? 네. 승호 형. 네. 저희 앞에는 벌써 세 번째 미션이 벌써요?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맛있는데. 자 세 번째 미션이 왔는데 세 번째 미션은 우리 제노가 읽어주세요. 이번 미션은 식당 탈출 게임입니다. 팀전 게임이며 보드판 위에 출발 지점에서 시작. 주사위를 굴려 각 보드판에 적힌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꼬린 지점에 정확히 도착해야만 이 식당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꼬린 지점을 지나치면 탈출 실패. 음식을 맛있게 먹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먼저 식당을 탈출하는 팀이 우승입니다. 아까 들으신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다가 여기 걸렸잖아요. 치킨 세 조각 드시고 이가 정확하게 나와야 끝나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3이 나온다. 그럼 또 가야 돼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요? 좋은 거죠. 좋은 게 계속 음식만 먹을 수도 있어요. 좋은데요? 좋은 거예요? 운동시 팀한테 굉장히 유리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라고 이번 게임을 또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제노부터 각오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한우만 먹겠습니다. 아 나는 한우만 먹겠다. 나는 순간 잘못 들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만 먹겠습니다. 나는 이제 형식 안 먹고 오늘 하루만 먹겠다. 하루만. 제가 과일 다 좋아해요. 과일 좋아해요? 우린 됐다. 이겼다 이겼다. 그리고. 자 그럼 우리 신동팀부터. 알겠습니다. 천러. 천러가 먼저. 천러. 네. 천러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볍게. 삼. 삼 좋다. 삼. 삼 좋다. 삼. 삼 좋다. 저기 한 번은. 천러. 천러야. 앞을 보고 해주세요. 죄송한데. 여기다 하나 설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천러 씨 이렇게 카메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딱 편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두께iew사亮 보고 삼. 차아아아웃. 두께iew사亮 보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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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otamus. 삼. 삼. 신동 씨 이제 게임 시작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갑니다. 자 런쥔이 화이팅! 자 런쥔이 화이팅! 자 런쥔이 화이팅! 싹! 싹! 어이 웬일이야 이거? 야 이상한 것도 아닌데 소고기 주세요. 한 번 입었어? 맛있잖아. 미디움 월던으로. 어때 어때? 맛있어? 네. 이번에 신동 팀. 라면 라면 라면. 안 돼. 가야 돼요. 지성 씨. 눈이 안 좋은데 지금. 가운데로 이쪽으로. 라면 라면. 우리 참나가 계속 주문해요.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매운 라면 좋아해요? 매운 라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라면 하면 이렇게. 라면을 못 먹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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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밥 한 접시. 김밥 한 접시. 김밥 한 접시. 김밥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와. 자 김밥. 김밥을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냥 김밥이 아니라. 참치 김밥이네. 축하 드립니다. 참치 김밥입니다. 1. 아니면 3. 1 아니면 3. 자 저희 갑니다. 1. 2. 1. 3. 1. 2. 3. 1. 2. 3. 2. 먹고 싶은 만큼. 잠깐 편하게. 뒤로 마르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네. 1. 이번엔 제가 한번. 네. 1. 1. 1. 1. 1. 1. 1. 1. 2. 5. 6. 2. 아 괜찮다. 3. 2.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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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갑니다. 주사위는 항상 높게. 3. 3. 2. 2. 3. 2. 바나나 먹을 사람. 바나나 좋아해? 네. 우와. 이거 괜찮은데. 이거 레귤러 해도 될 것 같은데. 4. 4. 3. 1. 1. 1. 1. 런진. 몇 명 나오고 싶어요? 1. 1. 고기를 다 좋아하는구나. 런진. 예. 우와. 소고기 한 점씩 주세요. 소고기 한 점씩 주세요. 소고기 한 점씩 주세요. 난 진짜 문제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는 문쟁이야 오늘. 너 때문에 다 이겼어 오늘. 괜찮아. 유 나일. 유 나일. 유 나일. 유 나일. 잘했어. 유. 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이야. 짜장군하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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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좋아 뭐든. 피자 피자. 피자. 자. 1. 탈출. 과연. 뭐야 뭐야. 탈출 제외. 탈출 제외는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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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제외고. 아. 다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새 조막. 닭다리. 엄마가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말라. 제 자리에 앉아서. 음. 치킨. 네. 치킨 치킨. 자 2. 자 2. 자 2. 자 2. 다음.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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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 이거 뜯어요. 응 자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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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에, 이쪽에 주세요 와 진짜 마시게 드세요 어우 깜짝 놀랐네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예예 다 먹어야지 그럼 돌려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여기 다 먹을 때 동안 우리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었으면 우린 좀 먼저 이렇게 돌리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저걸 좀 먹고 싶다 근데 나 치밥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더 먹고 싶어? 네 뭐 먹고 싶어 얘들아? 매운 라면이요 매운 라면? 매운 라면 맛있겠다 쌈랑 육 자 육 육 와 야 1 2 3 4 5 6 매운 라면 한 접시 부탁드릴게요 아 잘한다 내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한 바퀴 돌고 자 떼 볼까요? 출발점 1회 통과 시 3종 데친 야채 한 접시 우리는 우리는 표정 안 좋은데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저희는 뭐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넷도 좋고 다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통 끝나지만 안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만 안 나오면 돼 설마 5 나오겠네 설마 5 나오면 5 나오면 우리 가서 그냥 뭐 자야 돼 자야지 뭐 아 4 2 앞으로 1 2 1 2 3 4 5 치킨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우리도 이거야? 잠깐만 치킨 한 조각이 이거라서 왜냐하면 양배추가 제가 요즘에 아 생이 아니라 약간 이거 좀 먹어야 왜냐면 소화가 또 잘 되고 아 어머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자 런진 야 우리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1 2 2 아 그래 짜장라면 이제 좀 물리기 시작하죠? 아 저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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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듣고 왔다던데 후루룩 짭짭 들렸죠? 자 가보겠습니다 헛 자 몇이냐 아 5 1 2 3 4 5 4칸 뒤로 1 2 3 4 하나 1개 하나 2 3 4 하나 1개 축하드립니다 바나나 1개 안 먹어본 거 먹자고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1 2 4 한 번 더 4 한 번 더 2 2 2 아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바나나 1개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 아 여기서 3 해야지 웃기지 1 2 2 2 3 4 2 3 2 2 3 1 2 2 2 2 3 2 2 3 으아악 으아악 바나나 저희 보냈어요? 아직 바나나가 한 20송이 남았어요 하하하하 이제 4는 그만던져요 그만큼 웃겼으면 됐으니까. 자는 그만해. 자! 한 입! 신동 씨 빨리 드세요. 자, 너 한 입. 많이 드세요 런진아 너 약간 배불른 거 같아? 아니에요 배불러? 약간 왔어? 영상을 돌려보시다가 지금 딱 걸리신 분들은 아 얘가 바나나 파티를 하는 거야 바나나 파티 아닙니다 치즈 한 조각이라든지 치킨 세 조각으로 해서 끝내버리자 쌈 쌈 쌈 쌈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국물이 있어 아 그래 괜찮아? 밥 비벼서 먹을래요? 오 라면 국물 남겨놨어 오 괜찮네 오 괜찮네 괜찮네 오 김치에다가 1이나 4 2, 3 안 돼요? 3, 3 자 가자 3 가자 3 1, 4, 5, 5 1, 4 2? 2? 2? 아 드디어 드디어 밥 김치 밥 김치 신동아 이게 맛은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가위바 밥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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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던지는 해야 돼 3 3 3 3 4 4 4 4 4 4 4 4 5 5 잠깐만 가만있어봐 1, 2, 3, 4, 5 앞으로 5 5 5 5 5 5 5 5 5 한 바퀴 더 도도셔야 되네 큰일 났네 치킨 한 조각 메모에 먹기 자 그거 먹을래? 먹고 싶은 사람 이거 정하는 사람 있어? 내가 먹어 아 나 괜찮아 어? 나 안 먹어? 너 먹었어? 어? 너가 먹어 아니면 형 아니면 형 형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감사합니다 치킨 무 있나요? 드세요 야 라면 먹을 때 이런 거 먹어도 맛있는데 어? 그래? 네? 그것도 다 먹어야 된대요 나 생무 못할걸 아 나 하나 먹어 먹는다 좋게 많았다 뭐지 자 아우 아우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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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니죠? 성대모사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아이는 누구야? 6 6 6 1만 하지마 제발 1만 하지마 제발 5 1 2 3 4 5 한우 한우도 좀 물린다 하하하하 좀 싸게 돼지고기를 드세요 하하하 오 김이 모락모락 나네 아하 맛있겠다 아이고 우와 우와 이게 맛집이네 하하하하 와 진짜 맛있어요 뭐 그지? 산 산 나야? 산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 같지? 뭐 아니면 호빵 하나 호빵 하나 호빵 하나? 호빵 하라도 괜찮겠다 3 과연 2 2 매울라면 2 매울라면 매울라면 아 먹고 싶다 나도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여기 매운 그러면 너네 한 번 굴려봐 굴려서 걸리는 거 봐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먹자 그럼 바꾸기 찬스? 바꾸기 찬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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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져보세요 자 4 피자 한 조각? 1 2 3 4 치킨 한 조각 3 4 5 레몬 레몬 자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면이 싫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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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먹자 맛있어 와 치킨은 맛있지 어 그래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 돼 돼 돼 어떻게든 먹어 어? 진짜로? 레몬 물을 만들어서 닫자 이거 3개 닫자 근데 그 물 한 통 다 마셔야 돼 잠깐만 그렇게 하지 잠깐만 아니 야 야 물이 별로 없는 거에도 해 그러면 야 그래 여기다 해 여기다 여기다 야 이거 넣어 이거 인정 인정 아니야 인정 이렇게 해서 지금 맛있겠다 오오 오오 하나는 지성이가 먹는 거 어때? 네 좋아? 뭐 너 너 뭐 이따 수행할 텐데 근데 저 레몬 맛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먹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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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짚만 쫙 짜서 그냥 그냥 쓰면 돼 그치 쫙 뽑으면 돼 그치? 쭉 맛있지 해야지 좋아하나 보다 맛있어요 오오 뭐야 와 이 친구 무슨 친구 뭐지? 잠깐만 이게 우리 표준인가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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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나야 오우 야야야야 무슨 틀잎 빼는 줄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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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야 이거 레몬 물이잖아 이거 레몬 물이잖아 이거 레몬 물이잖아 짚만 넣어주세요 어 짚만 쫙 짜서 다 다 먹겠습니다 비싼 것만 먹겠습니다 어 오우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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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저녁에 된 똥은 못 살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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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는데 지금 배불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느껴지지 않아. 2 하면 돼. 지금 뭐 조커 안 조커가 없어. 뭐 다 괜찮아 다 뭘 뭐든. 오! 배웅라면 하셨어요. 드디어 배웅라면이 등장합니다. 라면 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솔직히 우리 계속 안 끝나면 어떡해. 계속 안 끝나면. 아마 토하면 끝내줄 것 같아요. 3번 하면 큰일 난다. 1, 2, 3, 4. 그래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아 괜찮아 괜찮아. 또 또 또 또 또. 그렇지 그렇지. 3, 2, 3, 1, 2, 3. 1, 2, 3. 1, 2, 3. 저기 다 먹을 동안. dammit이 evolving 우리가 손매가 얼마나 많이 regarding 아 Profess chooses 크게도. place leader 자 합니다. 끝에서ých preocup. 어휴 사실사장이 habíanOMAN 콘서트 응원. 우리는 2만 나면 끝나는구나. 제발 이 게임은 끝내자 이제. 진짜 맛있어. 나 먹는 걸 이렇게 욕심 먹는거야. 1. 1. 다 나오셨어요? 왜왜왜. 치킨 안 줘. 왜왜왜. 봤어 난. 도전은 안 했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특명 아빠의 도전도 아니고. 아직 못 다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연습해도 돼 연습? 네? 안 돼요. 2 나오면 끝나요. 2 나오면 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끝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석이 너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아니면 진짜 토하거나 똥 싸거나. 2. 2. 2. 됐다. 2. 됐다. 2. 됐다. 2. 됐다. 2. 2.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안녕. 미치는 줄 알았다. 먹는 거 준다고 해서 우리 좋아했잖아. 네 좋아했어요. 막 하나도 준다고 해서. 흥분했었는데. 진짜로. 신동아. 지성아. 천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첫날 해보자. 찬스 가자 좀. 싸하면 어떡해요. 싸하면 너가 바나나 먹는 거지 뭐. 이제 각자 거 먹는 거야. 각자 앉아 각자. 각자. 이제 각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1.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주세요. 네. 자. 너 혼자 먹고 있을 동안 얘는 또 굴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혼자 먹는 거니까. 이게 세 개만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피자 한 조각 먹고 있어. 자. 자.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자 자 이렇게 다. 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1은 잘 안 걸리지 솔직히. 응. 2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다 먹었어요. 오케이. 잠깐만 나 혼자 치킨 3조각을 먹어? 자 치킨 3조각 쓰세요. 야. 1. 2. 애들 쉬고 있고.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너무 배부르니까 3명 다. 한 번씩. 한 번씩. 만약에 3명 다 돌렸는데도 이해 안 나면 돌아야 돼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팀장님. 신 팀장. 아. 아. 주신한테 기도를 해 주신. 그 그 기도품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데스. 데스 걸려들었으. 데스 걸려들었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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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부족했어. 아. 제가 1 나왔습니다. 자 신동춤. 제가 춤을요? 제가요? 어 수하 Civ coat. 오 수하나. 칼반이 떨어지지 않는. 얘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망가졌는데. 모르겠다 에잉. 도화시키는 게 최고지. 도화시키는 게 최고지. 오케이 성공. 자 성공. 자 이제 우리 다시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다시 세 번의 기회. 제가 부탁할게요. 오케이. 1 저 많이 했거든요. 1 많이 했어요. 1 많이 했어요. 2. 2. 진짜 안 나온다. 우리는 진짜 안 되나 보다. 2. 너희들의 운은 아까 농구에 다 썼어. 그러니까. 에이. 2. 3. 2. 3. 2. 3. 2. 공연의 퍼포먼트 공연의 퍼포먼트 공연의 퍼포먼트 아버지! 아버지! 인상이가 해놨다. 이제 가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많이 잡았어요. 퇴근. NCT DREAM 잘 자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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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쿵찌, 쿵찌, 나, 너, 나. 쿵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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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찌. 아 그냥 해! 트로트로 가려고 그랬어. descubta, 쿵찌, 쿵찌.